1, 2, 1, 2, 3, 4 혁제 가면 혁제 가면 혁제 가면 헬스 역장도 있고 혁제 가면 혁제 가면 뭐하고 놀아야 되지? 이건 어떤 살짝이죠? 뭐하고 놀길면 혁제 마을에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쪽빛바다부터 마을 안길까지 구석구석 떠나는 골목여행 행복마을혁제리로 출발합니다 혁제진 기대합니다 사진 찍는 곳도 있어요 성큼 다가온 여름 쪽빛바다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벌써 사람 많네요 이장님 제가요 좀 전까지 이렇게 혁제 숙장 즐기면서 느낀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 이장님 최근에 또 행복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시는 분들 볼거리 그런 창출과 홍보 그 맥락으로 야간 플리마켓 그리고 마을 안길 뭐 친환경적으로 꾸미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오시면은 아마 볼거리와 이제 즐길 거리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와서 이렇게 구경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탑재해수욕장이 마을의 자원인 만큼 마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와 사람들 진짜 많이 왔었네요 용왕 신에게 우리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손님들 아무 탈 없이 일신에 아무 탈 없이 이제 즐기다 가시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신에게 빚는 거죠 마을분들의 진심을 담아 올해도 안전한 물놀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재해수욕장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농로당에 갔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노인회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협재해수욕장 말고도 이 협재리에 좀 유명하거나 좀 즐길 만한 그런 명소가 있을까요? 네 있죠 유래를 이 사람이 전부 제가 알게 해 드릴 겁니다 어르신들이 잘하시겠죠 삼촌 잘 부탁드려 주다에 마을 터줏대감과 함께하니 마음도 든든합니다 그렇죠 비밀의 장소 마을 안길 따라 함께 걸어봅니다 와 근데 부회장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신 건가요? 이곳은 우리 협재리 설촌 설촌이 이 물 때문에 일로 정착하게 됐죠 근데 이거는 우물인가요? 굉장히 깊어 보여요 이거는 우리 수도가 설치 안 됐을 때 아주 옛날 용촌수로서 쏟아와서 이걸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 협재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한 산물이었습니다 용촌수가 샘솟는 통물 생명의 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물이 나고 있네요 네 손도 물이 또 나오고요 안길은 안길대로 해안도로는 해안도로대로 협재마을의 팔색조 매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걷다 보니까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나는데요 부회장님 여기에 협재해수욕장에 이렇게 예쁜 카페들이 많다는 거 처음 아셨죠? 네 처음 우리 주위에 있다고만 말 들었지 오늘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와야 되겠네요 구경할 게 참 많은 마을 그래서 마을 어른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랐고 곳곳마다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와서 단 오드나 타고 수영도 제대로 안 오고 그냥 막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해가지고 여기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죠 구석구석 봤으면 하시는 마음 마을 안길 스탬프 투어가 시작되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을에 오래 머무시겠죠 안녕하세요 안이 지금 어디서 셀카 찍고 계시는 거예요? 협재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조용한데 들어왔어요 해수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시끄럽고 그런데 안이가 또 좀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음체도 있고 네 분위기도 좋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좀 더 조용하고 볼거리도 더 약간 독특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관광지 너무 관광스러운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오니까 좋더라고요 마을 안길 탐방을 끝냈으니 이제 쪽빛바다로 풍덩 뛰어들 차례입니다 뭐하세요? CF를 한번 찍었다가 수상 레포츠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우선 제트포트로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소리를 질러보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비양도까지 환하게 다 보이네요 바로 이어 두 번째 스포츠는 밴드웨건입니다 드론은 보셨나요? 파도타기와 함께 넘길을 반복하면서 스릴 만점 와 이 쾌감 느껴지시나요? 화면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파도에 몸을 맡겨 신나게 즐겨봅니다 화면 보니까 진짜 여름이네요 선생님 너무 떨렸어요 선생님 오늘 좀 살살하신 거죠? 아니 확 넘어졌으면 되는데 아 근데 핀이 확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짱잼 진짜 비양도를 바라보면서 협제해수욕장을 쫙 달리는데 그 맑은 물 속에서 진짜 너무 신나고 짱잼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 스포츠 바로 패들보드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은 원희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음만 안 들어요 아 제가 또 이유리씨가 비슷하게 사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여기로 가야돼 자꾸 안 울어 이렇게 패들보드와 이별을 했습니다 패들보드는 어땠나요? 패들보드는요 되게 매력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막 스릴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되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느끼시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매력있는 것 같아요 섰을 때 우리가 멋스럽잖아요 그 서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러면서 서 안 서죠? 안 서죠?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도 우선 실력이지만 못하면 어떻습니까? 협제수욕장에서 재밌게 즐기면 되죠 마치 이분들처럼요 협제수욕장 물 노려보니까 어때요? 잘 있어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으면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요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향껏 고르는 다양한 숙소들이 있습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휴식까지 한 번에 오케이 그저 푹신한 침대로 뛰어들겠습니다 피디님 이렇게 협제에서 신나게 놀고 이렇게 시원한 것도 있다는 게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실제 물놀이를 한 상태로 피부가 네, 깨고 싶지 않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협제리에서 함께한 행복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협제마을 새롭게 도약할 이들의 꿈을 지켜봐주세요 이곳은 행복마을 협제리입니다